열한기서를 강의하면서 마음이 내내 무거웠는데 오늘은 활짝 웃는 그런 날입니다. 모두 다 희승이야 때문입니다. 남한국 아하스 왕은 남북 왕국의 모든 왕 중에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북왕국의 아합은 악한 왕이었으나 그래도 국력은 성장시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아하스는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가장 잔인한 신 몰로까지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하여 아수르의 신전으로 전환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은금을 모아 아수르에게 바쳐서 가뜩이나 국령기의 시원찮은 남한국 유다를 거지로 만들었던 왕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나라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아하스의 아들 희승이야입니다. 아하스와 같은 아버지 밑에서 희승이야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희승이야는 25세 약관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아버지로부터 오히려 빚만 물려받았다면 아무리 청년이라도 재한문 버텨내기 힘든데 희승이야는 엉망진창이 된 국가와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개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마음의 짐을 떠맡은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올바로 결정하고 그 난제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오늘 희승이야의 행적을 상고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개인이건 국가건 문제 해결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절대로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우리 교동문에서도 내가 너를 불러 쓴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문제 주체자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말했죠?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나를 문제 해결자로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자가 가져야 하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문제에 봉착하면 앞이 깜깜해집니다. 그러므로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빛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자는 언제나 밝아야 합니다. 자녀 문제로 고심합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굉장히 어둡죠. 고민하고 있고 고뇌하고 걱정하는 부모를 볼 때 자녀는 더 나갑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자는 빛으로 무장해서 당당하셔야 합니다. 밝아야 합니다.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빛이라고 하면 뭐예요?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가진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다.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문제 해결자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두 번째,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은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므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분께 의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 문제 해결자로서 갖춰야 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 모든 문제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기 직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그곳에서 40일 금식을 시키신 후에 사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도를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거부하셨습니다. 떡이 말씀보다 절대로 더 중요할 수 없으며 이 얘기는 뭐예요? 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맨날 뭐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더 망나니 자식이 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 한 번의 절로 얻을 수 있는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탄과 타협하지 않으며 왜요? 사탄은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문제, 어두움인 그 문제와 고난은 사탄과 타협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세와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시험하는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받는 비결로 문제 해결의 그 어떤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문제가 해결하게 됩니다. 해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가르침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상황 처지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 가난하다, 힘이 없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 상태로. 그것은 악한 세상에서 얼마든지 너는 살아낼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입니다. 천국 그 문제의 해결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의 나라.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더러운 것, 불이한 것, 협잡. 복수하는 마음, 남을 왜곡하고 무너뜨리라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TS 엘리옷.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시를 썼던 TS 엘리옷. 그가 회심하였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수많은 세상의 천재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엄청난 중요한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존재.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가장 위대하고 구체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어려운 말 같습니다. 아니요. 쉬운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가난 그 자체일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질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하고 엘리옷도 예수님처럼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위대한 현실,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고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가난이나 질병은 가장 위대하고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상킴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아는 하나님의 매뉴얼을 하나하나 실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통치를 굳게 믿으며 아버지처럼 아수르에게 의지해갖고 아양 떨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통치를 굳게 믿으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성경이 히스기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히스기아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선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히스기아가 처음으로 산당을 제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몇몇 신실한 왕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은 원래 이방신을 섬기던 곳이었는데 가난 정목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그 유명한 일천번제도 기도원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솔로몬까지 산당을 이용하였으므로 그 이후 산당에서 제사드리는 것을 그다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이나 여러 잡신들의 요소가 결합되어서 엉터리의 그런 요소들이 미신적인 요소들이 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아는 성경 말씀대로 다윗의 모든 행위가 같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올바로 깊이 인식하였기에 그 산당들을 모두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아의 종교개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세가 만든 노뱀을 없앤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박땡땡 대통령이 만든 거 건드리지 못하죠. 그런데 그 엄청난 모세가 만든 노뱀까지도 히스기아는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정확하게,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든 것은 그 옛날 광야에서 일어난 한 사건 때문입니다. 가네 안으로 가는 멀고 험한 길과 조악한 음식으로 인해서 백성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당연한 얘기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끝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어쩌고 저쩌고 끝도 없이 얘기하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모두 8번에 건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놀랍게도 다섯 번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입는 것과 먹는 것에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 여러분 계속 투덜대지 마십시오.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배물 보내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여러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나중에 죽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기겁하여서 모세에게 탄원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나도록 조치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신약에서 이 노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노뱀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애지중지 잘 보관했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그 노뱀을 성전의 한 장소에 모셔놓고 아파한 사람들이 와서 그 노뱀을 분양하며 병났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이를 미신적인 행위로 간파한 것은 엄청난 영적 안목입니다. 모든 종교마다 신성시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치아나 뼛조각 하나만 있어도 커다란 사찰이 세워지고 수많은 신도들이 구름처럼 모입니다. 부처님의 치아나 뼈에 영험한 힘이 있다고 믿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인 김대건 신부 성인으로 추대되기 위해서는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인으로 추대되고 나서 그의 뼈가 무려 400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한 조각씩 성당, 수녀원, 기도 등에 나누어 갔는데 아무리 잘게 부수도 있죠. 못 가진 데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가져가겠다고 다퉜다는 그러한 컬럼을 한 신부가 하도 기가 막혀 하면서 일간신문에 컬럼으로 기구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불교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법괴. 그러나 언제 왜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법괴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서 거기에는 이슬람 사원이 서 있고 황금 사원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했다가는 정말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다시 짓는 것 하나님께서도 절대 원치 않는 일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한 성배와 예수님의 죽은 몸을 값싸던 성의일 것입니다. 카도릭은 그 성의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초대교인들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로 생각했다면 분명 성배나 성의 등을 목숨 걸고 보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올바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귀의 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능력과 모든 힘은 오로지 3의 1차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분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자체 신성한 능력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진짜 기독교에는 영엄한 인물도, 성물도, 행위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이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기도는 주문이 됩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1분 한 기도보다는 10시간 한 기도가 더 효력이, 기도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헌부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중헌부헌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 연부를 외듯이 길게 늘어난 그거를 중헌부헌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힘 있는 기도는 뭐예요? 가장 짧은 기도. 아기가 엄마를 찾을 때 왜요? 사랑의 기초를 하니까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이지 기도 자체가 무슨 영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기도가 자체가 영엄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저는 목숨 걸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기도를 시킬 것입니다. 기도는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막강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기도가 적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시키는 게 저입니까? 하는 것이 여러분들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가치를 인식하고 하셔야죠. 아무도 두 사람 와멘했네. 따라서 그 어떤 행위도 물건도 사람도 신격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바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모세가 들어가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모세라고 추앙을 받기 때문에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우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어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모시는 카도릭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신격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보 멍청이가 되어버립니다. 목사 자진이 신격화하는 일들이 개교에서 종종 있는데 이것처럼 지독한 신성 모독이 없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 깊은 뜻을 히스기아가 알았기에 모세의 노뱀을 까붙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느후수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느후수단은 노조각. 참으로 히스기아는 성경의 증언대로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히스기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시고 올바른 기독교 스티브 잡스가 점들이 모여 언젠가는 새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예수, 크리스도의 길을 가는 점들이 있대 모여서 이 험한 세상에 생명길이 놓여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는 오직 여와만 의지하였고 그분과 연합하였습니다. 연합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다바크는 착 달라붙다, 힘써 쫓아가다 전문용어로 껌딱지가 되다 곧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별명이 히스기아도 얻기에 충분하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과 다바크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히스기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은금을 바쳐 달랬던 신흥강국 아스로도 성기기를 단어히 거부하였는데 이집트에 붙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도 물리치고 영토를 가사까지 확장하였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히스기아가 블레셋의 가사를 점령하였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 막강 아스로와 그 아스로의 하나만 이렇게 감당하는 것도 있는데 아스로와 그 사나운 블레셋의 연합군을 히스기아가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인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약한 존재지만 우리의 행동은 온 우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으로 여왕으로 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부터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안 변해도 됩니다.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녀적이죠? 네,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살리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 중에는 뭐냐 그러면 전도봉사원금 그런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의 가르침대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누구를 해야려는 마음, 무너뜨리려는 복수, 내 이득을 챙기려는 마음이 있는 한이죠. 절대로 온전한 관계를, 영향을 자녀들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한 유명한 교육학자가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숨겨진 의도까지 정확히 꿰뚫고 있다. 아무리 쉬쉬해도 엄마, 아빠가 싸웠는지 다 알거든요. 자녀 제대로 키우고 싶습니까? 언제나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으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한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천사들을 불러서 천국 잔치를 여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잔치.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적적인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치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대로 사셨을 뿐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그랬고, 구레네 시몬이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고 촉발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종교개혁이 그랬고, 노예의 해방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올바로 생각을 갖고 신천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설사 안 모여들었습니까? 그가 죽고 나서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WH 모레이가 쓴 스코틀랜드 히말라야 원정대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분명하게 스스로 헌신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섭리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섭리, 언제 움직이냐? 뭐 불을 지져 기도할 때 개뿔? 내가 선한 일에 헌신하기로, 하나님의 의의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도 그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서 그를 돕는다. 정체적인 흐름이 헌신이라는 그 결단에서 나온다. 그에게 도움이 되는 온갖 방식의 사건들과 만남들과 물질적인 도움들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이 모든 일들은 누구도 꿈조차 꾸지 못한 일들이다. 조세 캠벨은 넌크리스탄입니다. 그래서 신화의 힘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 순간이면 저를 찾아오는 보이지 않는 손길 때문에 저한테는 굳은 믿음 하나가 생겼습니다. 내가 천복을 쫓으면 넌크리스탄니까 천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항상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현실이 그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천복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들은 문을 활짝 열고 나를 맞아줍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천복을 쭉 쫓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들이 활짝활짝 열릴 것입니다. 조셉 자보로스키는 리더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책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감춰진 질서이고 감춰진 질서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라고 탄원하는 엘리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면서 바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은 완전수이고 천은 무소하다는 뜻입니다. 모두 모두 자신의 이득만 찾고 부류와 부조리에 짓눌려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바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바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러 출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7천명을 그에게 집중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불꽃을 당기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엄청난 땅에서는 절대로 구할 수 없는 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대열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보이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왕과 여왕으로 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실천하는, 준행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고 그 여정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대열에 참여할 때 탄식하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생명길을 놓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리더들 되어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